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오늘 강릉의 낮 최고기온이 29.1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11월 2일 최고기온이 경신됐습니다. 오늘 낮 최고기온을 보면 강릉 29.1도를 비롯해 삼척원덕 28.8, 속초 27.5, 동해 27.2, 양양 26.9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11월 1일 최고기온이 경신되며 이틀째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. 강릉에서는 일 최저기온도 20도를 기록해 1911년 이후 일 최저기온으로는 가장 높았습니다. 기상청은 서쪽에서 부는 따뜻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기온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한편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안 평지와 산지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내일과 모레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.